그럼 법사 위주로 갈게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애 비습? 아, 법사들이 안 맞았어 지토 조키 날리면서 손... 비료 법사 가던 중 에이 10만원 내가 이겼어 지토 떼 오케이, 그럼 틈매지 천타까지 지토 얼방 도적 점수 나왔고 잠깐 도적 가는 중 에이 패피 났네 도적한테 패스는 보내는 중인데 다시 부산하는 중 눈뽕 왔어요 눈뽕 풀 오케이 글자 나왔고 가오돌림 가오돌림 홈포 해외... 아... 해외지 없어 해외지 없어 10만풀 오케이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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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거 응 강풀 오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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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적 퀄용 독일해제 양찰 벨지 없어요 아! 아, 셧 찍었다 흫 찍었어요 흐흫ㅎㅎ 이제 막혀 돼 흐흫 아... 끝까지 안되는구나 찍었어요 예? 쫓겠지 8점 8점 담배 한 대 피고가요 하하하하